파파라 티샷 각도 완전 딱 좋아 식탁은 안 좋은데? 어? 맞다 어? 안내 뺐네?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아닌가 봐 심장아! 누구야? 뭐야? 저 인간이 여길 왜 와? 어? 어떻게 알고 왔어? 어떡해? 어떡해? 빨리 주택 간대 가! 빨리! 김재나! 김재나 깜짝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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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쪽으로 가는 거야? 왜? 난 오늘만 살아 내일이 없는 애라고 그래서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었지 내가 이구역 미친년이다 뭐야? 왜 이래? 죄송해요 난 무신 스포틀라이트 거친 세상에 지쳐 쓰러진대도 괜찮아 희망해 You know you are right 날개를 펴고 fly away 저 하늘 위로 날아가 용기를 해, friend 건넬 건 없어요 세상 끝까지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? 일단 여기서 벗어나죠 서재환이 저렇게 세워줄걸?